마스크 구매가 불가능한 날 약국을 찾아 남동을 부린 50대 A씨가 경찰로부터 범칙금 통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어제 낮 1시 10분쯤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약국에서 마스크를 사려다 실패한 뒤 진열대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범칙금 3만 원을 통고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스크 5부제 시행으로 바빠진 약국 일을 돕기 위해 지원된 부산시 공무원이 현장에서 오히려 갑질을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어제 부산시 5급 공무원이 약국에 예정된 시간보다 1시간 늦게 지원 나온 뒤 오히려 약사에게 반말과 고성을 치며 소란을 피웠다는 글이 게시됐습니다. 부산시는 시 공무원의 갑질 논란 민원이 제기된 사실이 있으며 담당 공무원이 약사에게 사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약국 앞에서 마스크를 사려고 대기하던 시민들 사이에 몸싸움이 일어나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해운대 경찰서는 약국 앞에서 시비가 붙어 서로 폭행한 혐의로 80대 A씨와 70대 B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제 오후 6시 반쯤 해운대구 재성동의 한 약국에서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와 줄을 서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어 상호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아멘